첫 게임 출발하겠습니다. 서비스 곽수지 신민주가 뭐 곽수지 네트마크 들어왔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네트마크 승패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곽수지 신민주의 서비스입니다. 곽수지 리시브 포인트 곽수지의 서비스입니다. 스탠벌 마무리 입니다. 곽수지 서비스 득점입니다. 서비스 또 한번 또 공격과 함께 수비 능력까지 곽수지 선수가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. 이번에 점수는 7대1 6점을 앞서 있는 곽수지 4점을 앞서 있는 곽수지 네트에 걸렸습니다. 신민주의 득점 강한 서브 맞벗 신민주 곽수지 곽수지 또 한번 포핸드 그렇습니다. 게임 포인트 상황 첫 번째 게임의 첫 번째 서비스는 신민주입니다. 제가 신민주의 백핸 서비스입니다. 곽수지 곽수진 박수지 선수는 지금 상대 움직임에 따라 신민주가 듬볼 해결합니다 예 백핸드로 맞춰줍니다 그러다 신민주의 포인트 그게 조금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포인트 공개 박수지 선수는 지금 상대 움직임에 따라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신민주의 공 들어왔습니다 모두 막아내고 있는 곽수지 공격 밀어 신민주의 공 신민주의 공 택시 There is also tragedy,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, we got